안녕하세요 전 주식회사 아트임팩트 대표 송윤희입니다. 아트임팩트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서 가방, 지갑과 같은 패션 자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가방과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9개를 녹여서 실을 만들고 그 실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생산하는 지갑은 버려지는 가죽을 갈아서 만든 리사이클 레더로 만든 지갑이고요. 바다에서 건조어올린 폐어망을 녹여서 만든 수영복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루오브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블루는 푸른색이고 오브는 행성이라서 블루오브는 푸른색 지구를 뜻하는데요. GRS라고 하는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 인증도 받은 친환경 소재로 안심하고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블루오브의 제품들은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정말 친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짧게 쓰다가 버려지는 제품들은 또 다른 쓰레기를 저희가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표 제품 중에 이치백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제품인데요. 트리코트라는 공법을 통해서 늘어지지 않는 튼튼한 가방을 만들고 있고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패브릭 가방들이 무거운 제품들을 넣으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위아래로는 처지지 않는 커튼과 같은 트리코트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쓰기 편하고요. 좌우로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을 담는다든지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트 임팩트는 송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무실 겸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DTP,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는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 염색이 가능한 장비인데요. 필요한 곳에만 염료가 분사가 되어서 버려지는 잉크의 99%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친환경 잉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입에 넣거나 해도 인체에 무해한 잉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소셜벤처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환경 소셜벤처분들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를 소량으로 구하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저희 블루오브 제품을 만드는 소재뿐만 아니고 친환경 소셜벤처분들이 필요한 소재를 소량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셜벤처 브랜드 분들이 아트 임팩트와 다양한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 블루오브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싱가포르의 시프트앤팅 몰에서 입점되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올해 2월부터는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 시장으로도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호주에 해외한임무역협회를 통해서 지사를 설립을 해서요. 바이오 분들에게도 저희 제품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트 임팩트는 블루오브를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텍스라고 하는 바나나 잎으로 만든 원단도 개발을 완료했고요. 녹차 가죽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해서 저희 회사도 쓸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친환경 소셜벤처 분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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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